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와요 개성남봉과 이번 시간에 개성남봉과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개성남봉과는 원래 서도미뇨인데 우리는 경기미뇨 시켜서 부르고요 북거리장단으로 되어 있고 박연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배승폭포가 있는데 구룡폭을 성폭이라고 하고 배승폭은 신폭이라고 하고 박연폭포는 산폭이라고 하는데요 성폭, 신폭, 산폭 이렇게 되어 있고 범사정 고려 때 1700년에 지은 건축물인데 범사정이 마치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가는 배와 같다고 해서 범사정이라고 부른대요 오늘 일단 2절까지 해보고 3절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다음 주에 나가든지 이렇게 할게요 박연폭포 범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에에에에에에에야 에에에에에에에으하 좋구좋다 오라라마 피어라 에에에에에에ений 이렇게 해 나가요 한 소절씩 끊어서 해볼게요 박연 폭포 박연하고 숨 쉬고 폭포 박연 폭포 시작 박연 폭포 박연 폭포 시작 박연 폭포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하고 숨 쉬어야 돼요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물은 시작 흘러가는 물은 박연 폭포 흘러가는 흘러가는 물은 시작 박연 폭포 흘러가는 물은 범사 정으로 범사 하고 숨 쉬어야 돼요 범사 정으로 시작 범사 정으로 범사 범사 정으로 시작 범사 정으로 범사 여의 범사 금 폭폭 흘러가는 무른 시장 당연 폭폭 흘러가는 무른 시장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박연 폭폭 흘러가는 무른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검사정으로 밤 돌아든다 에에에메 Ah 리에에에 cluster 에에에 perm 숨 쉬어야 해 에에에 에에에 Ernya 시작 에에에에 에에 смог 에루와 숨쉬고 좋고 좋다 에루와 시작 에루와 좋고 좋다 호라람마 뛰어라 시작 호라람마 뛰어라 내 사랑아 호라람마 뛰어라 여기서 얼른 들어 마시고 호라람마 뛰어라 내 사랑아 에루야 에루와 좋고 좋다 호라람마 뛰어라 내 사랑아 에루야 에루와 좋고 좋다 호라람마 뛰어라 내 사랑아 그러면 박연서부터 고개의 후렴까지 시작 박연 뻑뻑 흘러가는 무른 봄사 정으로 밤돌아든다 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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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루와 좋고 좋다 호라람마 뛰어라 내 사랑아 그 다음 2절 1절은 박연 이렇게 나왔는데 2절은 울려서 할께요 박연 폭포 가 시작 박연 폭포 가 박연 폭포 가 시작 박연 폭포 가 시작 박연 폭포 가 시작 폭포 가 폭포 가 시작 폭포 가 폭포 가 시작 폭포 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시작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시작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이 정의 양이네 정만못 아리라 정만못 아리라 아리라 정만못 못 하리라 정만못 하리라 정만못 하리라 정만못 여까지 시작 과연 폭포가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라 양이네 동만 못하리라 우리나라 양이네 정만 못하리라 파견 폭포가 대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라 양이네 정만 못하리라 파견 폭포가 대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라 양이네 정만 못하리라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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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아 좋고 좋다 얼어라 마 뛰어라 내 사랑아 금방 잘 따라 하시네요. 1절까지 끝까지 2절까지 박연 이걸로는 할 수 있잖아요. 시작 박연 폭폭 흘러가는 무릎 범사 정으로 간돌아 든다 에이 야 에루가 좋고 좋다 걸어라 뛰어라 내 사랑아 박연 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나 양인에 정망 못하리라 에이 야 에루가 좋고 좋다 걸어라 뛰어라 내 사랑아 이렇게 해서 내 성 남봉과 인철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